수도권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학과 자퇴생이 5년 사이 6배 증가했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위에 공시된 전국 10개 교대와 세계 초등교육과 등 13곳의 중도 탈락자 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중도 탈락자는 2018년 26명에서 2022년 155명으로 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 8개 교대는 중도 탈락자가 2018년 127명에서 2022년 341명으로 2.7배 늘었습니다.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시모집 경쟁률 역시 평균 2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이 떨어진 영향으로 최근 대두된 교권 침해 이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